2008년 8월 이해를 내주신 사랑의 메시지 말씀을 요약해서 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토요일을 맞아 밤 8시경에 예수님과 성원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는 십자기를 돌면서 묵지기를 하고 성을 접으시러 내려와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때 갈바리아 동산의 십자가의 예수님 상 옆에 모든 천사들과 성인 성녀들 그리고 한 성녀장까지 함께 나타나 기도했는데 그 수가 엄청나게 많아 얼굴을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성인 호칭이 도중에 지극히 걸어가신 예수 성시며 저에게 자리를 베푸셔서 할 때는 갈바리아 예수님 상의 양손과 가슴에서 강렬한 빛이 퍼져나왔으며 영원한 생명의 진표신 그리스의 성혈이여 저희를 구하소서 할 때는 성혈저보실 성혈들에서 빛이 퍼져나오고 태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시며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할 때는 기저스 센터 위에 성인 상에서 눈물과 폐물로 사시며 온몸을 다짜내 하늘을 여신 나주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셔서 할 때는 하늘을 흘리시는 나주 성부님의 상으로부터 강한 빛이 퍼져나와 우리들을 모두 비춰주셨습니다 또한 성인 호칭기도를 할 때마다 그 성인들께서 손을 내밀어 빛을 비춰주시니 그 빛이 퍼져나와 우리 모두에게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인 성녀들이 할 때는 모든 성인 성녀들이 전부 우리에게 빛을 빡빡 비춰주시고 모든 순교자들이요 그러면 성인 성녀들과 순교자들이 함께 빛을 쫙 비춰주시고 모든 천사들이요 할 때는 모든 천사들이 함께 동시에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광경은 마치 이 캄캄한 세상을 속속들이 밝혀주시는 빛의 향연이라고 할까요? 새로운 성령 강력을 애교하는 깊은 신호라고 할까요? 도저히 변할 길이 없었습니다 저는 하물경에 빠져있는데 그때 아름다운 성모님이 빛을 발하시며 하얀 드레스에 파란 망도를 걸치시고 왼손에 왕관을 쓰신 아기 예수님을 안고 나타나시어 다정하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 안을 위해서의 죽음과 발사일 통과는 이 시각에 죽음에서 생명을 건너가는 나를 기도하는 이 밤을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한 이 엄마의 말에 아멘을 응답하여 이렇게 희생이 동반된 사랑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는 너희는 진영 나의 키운 아기들이다 이는 하늘의 은혜를 풀어드리고 진벌의 잔을 축복의 잔으로 바꾸고자 한 이 엄마의 기도에 동참하여 이 세상 모든 자녀들의 해결을 위한 내 아들 예수와 나의 원인을 채워주기 때문이란다 지금 세상을 정복하려는 말이 사탕과의 전투가 친절하게 벌어지는 중대한 이 시각에 나를 사랑한다는 자녀들까지도 밖의 칼바람에 행여 닫힐수라 흘려 너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주인과 피눈물로 사는 이 엄마까지도 애매한 채 기도하기로 거냐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나 바캉스를 즐겨왔을 때 너희랑 박해받고 모욕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내가 즉한 딸과 함께 생활을 바치고 있으니 너희에게 내어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하늘의 모든 참사들과 성인 성녀들도 기뻐 용악하며 너희와 함께 기도하게 하여 하늘에서 내려와 너희 모두에게 성인 성의 영을 불어넣어주게 한 축복의 빛을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세상을 보나게 한 주님과 나의 뜻에 따라 성인의 동을 믿는 너희의 정성인 기도가 계속될 때 하늘과 세상이 연결되는 사랑의 잔기 축복도 계속될 것이다 불림받아 아멘을 응답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의 부름에 어린 나이처럼 아멘을 응답하여 주님과 나를 찾아와 정성을 타여 기도하는 너희의 영혼 육신을 비폭증이하는 차비의 불티를 열려려 깨끗이 씻어주고 닦아주고 무락한 것을 뚫어주고 취해주고자 한다 아멘! 양떼를 올바를로 인도해야 할 불림받은 고위 성직자들조차 계속하여 망연을 열려앉고 해결하지 못한 채 빗장을 걸어넣고 체명과 이목과 자신들의 아르바를 위하여 편태를 가하고 죄인들의 해결을 위한 그 순간 기도마저 못하도록 불림받은 내 작은 영혼들의 길을 막는 불의에 궁중하고 침묵한다면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어나는 중간 지향들이 여기저기에 내릴 것이다 그래도 주님과 나의 지구지사한 사랑을 받아들지 않고 자유의지를 암용하여 인간적인 계산으로 차가당차간 자기만의 신앙을 고집하면서 죄인들의 해결을 위하여 주님과 나의 정량할 수 없는 자기로 내려준 천대미문의 기적들과 그로 인한 사랑의 열매를 끝까지 받아들지 않고 순박한 다른 영혼들까지 지옥에 밀려가도록 부추기는 불인 영시한 행동을 한다면 마지막 심판인데 건벌로서 활발 타오르는 유황풀에 던져질 것인데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다며 그러니 불림받은 너희들만이라도 세상의 파멸을 허시탐탐 먹이는 망공원한 풍년의 막이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노력되어 생활의 기도로 무장하여라 아멘 생활의 기도는 성덕을 태동시켜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는 지구지순한 기도이니 매일 매 순간 실천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지옥의 길에서 벗어나 천국을 둘 수 있도록 훈련받은 복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주기 바란다 아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너희를 통하여 세상을 괴롭히는 사탄은 물러가게 될 것이고 네 주님의 사랑의 기적이 행해질 것이며 무장하나 새시대의 영혼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를 극중히 사랑하시는 주님의 성렬의 능력과 이 엄마의 피난의 폭로로 너희 모두가 온전히 작아져서 아기 예수처럼 나의 사랑의 품에 꼭 안겨 나와 널 함께하는 내 작은 영혼에게 양육받아 새롭게 시작하여라 아멘 순결한 이 어머니가 정성들의 중경 위대한 역할에 불림받아 아멘 응답한 내 작은 영혼과 함께 한 초대해 너희도 아멘 응답했으니 위대한 역할에 초석을 가지게 하여 그 협조자로 불림받은 것이며 그의 협조자로 불림받은 것은 곧 나의 협조자로 불림받은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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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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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